그럼 혈청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. 이 방어작용 쪽은 생즈를 이용한 실험을 많이 하는데 편의상 생즈를 그려봤어. PD님 어때요? 생즈 그림. 귀엽나요? 좀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? 생즈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주둥이고 눈깔이고 귀고 배 등 꼬리야. 어떤 친구는 이걸 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. 생즈다. 건강한 생즈에게 무엇을 주입하느냐?